대시말의 더하기는 일반적인 더하기와 같습니다. 3.57과 7.95를 더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더하기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일단 끝자리수가 7과 5죠. 7과 5니까 7과 5를 더하면 12가 되고 따라서 2를 적고 10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5와 9를 더하고 다시 1을 더하니까 15가 됩니다. 다시 5를 적고 또다시 1은 앞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과 7과 1을 더하면 11. 그래서 11.522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은 소수점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5와 9를 더한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왼편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0.0095와 80.183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수점 자리를 서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을 해서 아예 자리수를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0.00을 해서 맞춰놓겠습니다. 그러면 5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9와 3은 더하면 12. 2가 되고 1은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0과 8을 더해서 다시 1을 더하면 9. 그리고 0과 1을 더하고 1이 되죠. 그런 다음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0은 0. 그리고 8과 0을 더해서 8. 80.192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리수를 맞춰서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점의 위치가 위와 아래가 같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